안녕하세요. 배질프로입니다. 오늘은 로브샷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배웠었던 피치샷보다는요. 조금 더 공을 높이 띄우고 또 공을 더 빠르게 정지시켜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샷인데요. 골프를 치다 보면 벙커를 넘겨야 한다던가 혹은 핀과 그린의 사이가 너무 좁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로브샷을 연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로브샷을 하는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브샷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샷을 시합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상황이 많아서 이 로브샷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간혹 라운드를 하다 보면 사용할 때도 있지만 제가 시합을 할 땐 경직이 되거나 몸이 조금 뻣뻣할 때는 이 연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몸이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힘을 빼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로브샷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요. 어드레스는 한 6번 아이언 정도 폭이 적당하세요. 내 겨드랑이가 내 스탠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폭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나서 공의 위치를 조금은 좌측 중앙보단 두 개 정도 좌측에 두시면 좋아요. 가운데다 두신 상태에서 하셔도 괜찮지만 조금 좌측이 조금 더 공을 치기가 편안하고 더 공이 잘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클럽 페이스를 살짝 오픈을 할 텐데요. 이때 오픈을 하는 거는 너무 많이 클럽 페이스를 열어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조금만 이 토우 쪽을 살짝만 이렇게 열어주셔도요. 이 클럽이 지금 저는 샌드웨지를 준비를 했어요. 로브 샷을 할 때는 샌드웨지나 56도, 58도 가장 높은 클럽을, 도스의 클럽을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이때 클럽 페이스가 살짝 조금, 아주 조금만 이렇게 토우가 열려 있어도 이 공을 파고 들면서 이 클럽 페이스를 타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또 오픈을 해주시면 이게 너무 많이 타고 올라가서 공이 잘 떠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그냥 스퀘어보다는 살짝 조금만 이렇게 오픈을 해둔다라는 느낌으로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공의 띄우기에 따라서 조금 페이스가 열리는 이 각도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너무 많이 오픈하는 건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를 살짝만 오픈하고요. 6번 아이언 정도의 스탠스를 넓히고 공을 좌측 발에 두고 클럽 페이스를 살짝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윙을 시작을 해볼 텐데 클럽 페이스가 살짝 이렇게 오픈이 된 것만으로도 이미 이 공은 조금 더 평상시보다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스윙을 할 때 평상시에 어프로치를 한 것처럼 좀 가파르게 코킹을 한다던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예전에 배웠던 피치샷처럼 조금 이 클럽 패드를 지면에 낮게 이렇게 약간 U자 형태의 원을 그리면서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클럽 페이스를 살짝 오픈을 했죠. 오픈을 하게 되면 지면에 살짝 이렇게 클럽 패드가 붙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 느낌을 따라서 지면을 이렇게 스치듯이 스윙을 한다. 바로 가파르게 코킹을 해서 꺾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면에 낮게 이렇게 약간 U자의 형태를 이루면서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우선은 저는 체중을 지금 5대 5로 두고 스윙을 할 건데요. 평상시에 너무 벙커가 조금 커서 멀리 뛰어서 보내야 한다던가 이럴 때는요. 좀 높이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체중을 오른쪽에 한 6정도 실어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6정도의 체중으로 조금 더 높이 뛰운다. 그 체중을 조절이 가능하시니까요. 저는 우선 5대 5의 체중으로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클럽 페이스를 오픈했고요. 오픈한 그 오픈을 한 상태에서 지면을 쓸어서 그대로 지면을 타고 스윙을 한다. 조금은 낮게 백스윙이 이루어지겠죠. 상태에서 낮게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척추각이 들리면 로브샵 같은 경우는 페이스를 열어놨고 그리고 이미 내가 뛰으려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척추각이 들리거나 하게 되면요. 거리가 나가지 않고 그냥 앞쪽으로 툭 떨어지는 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척추각을 유지한 상태를 꼭 생각을 하시면서 지면으로 낮게 그리고 이 로브샷을 하실 때에는 사프스윙 정도의 크기는 되주셔야 공을 뛰어나갈 수 있는 공이 떠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이렇게 오픈해놓고 로브샷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작게 스윙을 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벙커를 넘긴다던가 아니면 혹 한 30m 정도 좀 폭이 핀과 그린의 폭이 좀 좁았을 때 내가 세워야 되는 상황에서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세요. 페이스를 오픈했고요. 지면을 이렇게 지면으로 낮게 스윙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하프스윙 정도 해볼게요. 이때 오른쪽이 조금 힘이 잘 안 빠지시는 골퍼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골퍼분들께서는 저처럼 5대5로 체중을 쓰지 마시고 6대4 정도로 체중을 써주세요. 저 지금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6 정도 체중을 실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체중을 실어두고 하니까요. 오히려 좀 안정감이 생기고 그리고 공이 맞는 순간에 조금 우측 다리에 축을 잡고 친다고 생각하니 공이 조금 더 자신있게 위쪽으로 팡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골퍼분들께서도 체중을 6대4 정도로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스탠스의 폭은 6번 아연 정도 그리고 볼의 위치는 중앙에서 좌측으로 2개 정도 그 상태에서 페이스를 조금만 오픈을 하고요. 척추각을 유지한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진 상태에서요. 지면으로 이렇게 헤드를 쓸어서 방금도 저는 6대4의 체중으로 스윙을 했는데요. 지금 느낌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스윙이 됐어요. 오른쪽으로 체중을 6 정도 실어둘게요. 낮게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하프 스윙만 하려고 계속 스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풀 스윙으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체중을 약간 실어두고 사실 지금처럼 제가 풀 스윙 이 연습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이 연습을 하게 되면 뻣뻣함이 있을 수가 없고 굉장히 부드럽게 스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을 치시다가 공이 임팩트 때 공이 이렇게 딱 찍혀서 멈춘다거나 그리고 피니쉬까지 가지 못하시는 골퍼분들께는 로브샵뿐만이 아니라 이 연습 방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습을 라운드 나가기 전에 그리고 라운드 끝나고 나서 한 20일 정도는 꼭 했었던 연습인데요. 이렇게 내 어깨를 타고 부드럽게 스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내 어깨를 타고 이렇게 내 어깨를 타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로브샵을 하기 위해서는 스탠스의 폭을 6번 하얀 정도 겨드랑이가 들어간다는 느낌이죠. 스탠스를 서주시고요. 좌측 중앙보다 좌측으로 공 두 개 정도 공 위치를 놔주세요. 그리고 나서 클럽 페이스는 살짝 오픈을 해둘 텐데 체중을 6대 4 정도로 조금 오른쪽에다가 체중을 두시고 공이 맞는 순간까지도 체중이 우측 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픈을 한 이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지면에 붙었다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 느낌대로 그대로 지면으로 낮게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코킹을 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닌 이렇게 완만하게 스윙이 되실 거예요. 그 느낌을 찾으면서 이렇게 저처럼 그냥 어깨라인을 타고 부드럽게 스윙이 된다. 절대 이 로브샷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척추각이 이렇게 들린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치면서 끊긴다거나 이렇게 스윙이 되시면 공이 제대로 터치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척추각 유지하시고 피니쉬까지 쭉 길게 이어서 가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골퍼분들께서 로브샷을 한 상황이 많지 않아도 연습 방법은 스윙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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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